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인 경우 매년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 연말정산에서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뿐 아니라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최초 수급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면요.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려는 분은 최초 지급을 받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서류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인데요. 연금소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가족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된 분들 중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과 같이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지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고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국민연금수급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분은 내가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경우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수급 개시 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제출된 부양가족 현황을 기초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서 매월 지급할 노령연금 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 금액을 결정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우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는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월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 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서 2명인 경우라면 매월 원천징수될 소득세는 9,900원이 되는 거고요. 연금수급자는 100만원에서 9,900원을 뺀 99만 10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를 다시 한번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연금수급 금액이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보다 적어서 연금수급액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천징수로 빼지는 금액 없이 받아야 할 노령연금 금액을 100% 모두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1년간 노령연금으로 매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매년 말에는 이렇게 지급된 국민연금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직접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하는데요. 지난 1년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한 연금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수급자가 신고한 부양가족 내역에 따른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잔여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어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된 금액을 빼줘서 최종 소득세 금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최종 소득세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를 더 내게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냈던 금액은 환급도 받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에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1월에 받는 노령연금 금액은 금액이 평월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연말정산 처리 과정에서는 연금수급자가 직접 할 일은 없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모두 계산해서 더 떼어가든 환급을 해주든까지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2월까지 연금수급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면 연금수급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수급자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부양가족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를 챙기는 겁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제대로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 내도 될 소득세를 더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신고가 정확히 되도록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부양가족 신고가 잘못된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혹시 원천징수에서 더 떼어간 소득세가 있다면 다음해 1월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수급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부양가족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바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뿐 아니라 내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만일 공적연금을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노령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소득뿐 아니라 사적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방식으로 수령한 수령금액이 해당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계좌 나비금액하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과세 2연분 그리고 연금계좌 운영수익금 등을 연금형태로 인출한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런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